첫 번째 문제는 몸으로 말이오 문제입니다. 펜타곤 멤버 두 명이 설명하는 속담이 뭔지 유니버스로 맞혀주세요. 여러분의 소통에 따르겠습니다. 시작했어요. 안녕. 무슨 선물일까? 안녕. 잉어킹이다 잉어킹. 마취리였는데 진짜 모르겠잖아. 뱀파이어? 뱀파이어? 패스가 없네요. 강아지네. 3번이 강아지네. 3번이 강아지네. 좋아. 설명 잘했다. 잘했는데요? 철저히 잘했지. 난 알 것 같아. 누가 봐도 강아지라 했는데? 첫 번째 문제 여러분이 맞췄는지 공개하겠습니다. 바밤. 라디오 당라디오. 뚜두두두두두 결과는? 강아지에게 치킨 가게를 맡긴 것 같아. 작정했네. 이 룩이야? 야옹을 했는데